이제는 시간이 되어서 객석에서 직접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이 강의가 과학 강연이기 때문에요 이제 가끔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나 아니면 질환 관련해서 질문을 가끔 해주세요 사실은 해주시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양쪽 방향으로 계속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선생님이시면 정확한 대답을 해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자제해 주시고요 다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기 앞에 말씀해 주시죠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들여주면서 저도 옛날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서 영화 관련 질문인데 죄송하지만 제가 제목을 잘 모르거든요 까먹어서 기자님이 생각나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생깁니다 무슨 초능력 같은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의 능력은 뭐냐면 갑자기 언어를 너무 잘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일주일만 공부를 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100% 완벽하게 구살았네 네이티브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한 능력이 생긴다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뇌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이 종양이 점점 커지면서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을 짓눌러서 얘가 활성화돼서 그런 능력이 생겼다는 그런 영화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가능한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약간 과장됐으나 아주 가능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치매 중에 알짜이머병이 제일 유명하지만 알짜이머병이 사춘쯤 되는 병이 있어요 그건 전두엽 축두엽 치매라고 알짜이머병은 되게 기억력하고 공간감각이 먼저 떨어지거든요 길 잃어버리고 공간감각은 두정엽이거든요 근데 그 놈은 약간 변동돼가지고 앞쪽에 전두엽이 망가지다 보니까 성격이 달라져요 전두엽은 우리 자아거든요 전두엽 망가지면 순하던 사람이 막 난폭해지고 난폭하던 사람이 얌전해지고 변합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그 치매 증조가 있는 거죠 전두엽이 많이 망가지니까 평상시 전두엽이 억누르고 있던 다른 것이 오히려 릴리스가 될 수 있어요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전두엽은 경찰이에요 우리 몸을 다 지배하고 너희가 하면 안 돼 살인자들의 전두엽 기능 장애가 많은 거 아시죠 살인자들 보면 미국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하면 반 이상의 뭐가 문제가 있거나 해부학적으로 아니면 기능적으로 전두엽이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 발작적인 살인 같은 거를 억누르지 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전두엽이 눌러주지 못해서 근데 오히려 미술가들은 미술 그리다가 전두엽이 망가지면서 미술은 좀 뒤쪽이니까 보는 거니까 약간 뒤거든요 실제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리포트가 돼요 그림을 더 멋있게 그리고 다르게 그린 것들이 리포트가 많이 돼서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언어가 더 잘 되는 건 좀 무리인 거 같고요 그런 현상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아십니까? 저도 그 영화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피나미넌인 거 같아요 피나미넌? 여기 전문가가 여기 계신가요? 저보다 더 잘하네요 제가 오늘 와서 두 분 뵙고 제가 오늘 말씀해 주신 영화 중에 한 개도 본 게 없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체면을 살려주셔서 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 중에 제가 제일 인상적인 게 인셉션이었는데요 오늘은 뭐 질병 관련해서 많이 풀이를 해주셨는데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뇌를 연구하시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시는 건지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기억은 굉장히 오래 가지고 싶은데 오래 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억을 강화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기억은 진짜 지우고 싶은 치욕적인 것들이 있어서 저한테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두 가지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저도 인셉션을 봤습니다만 기억도 안 되거나 이해도 못 했거든요 물리학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H&M 사건이 있었잖아요 보스턴에서 수술해서 기억력이 없어진 것을 볼 때 하바드 대학에서 고건처죠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에릭 크랜덜이라고 원래 정신과 회사가 되고 싶었어요 원래 그래서 공부를 막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수술하니까 기억이 싹 사러졌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 정신과 안 할래 기초의학 할래 해서 기억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에릭 칸델아 유명한 노벨상도 받았죠 그 사람이 역시 미국 사람들 돈을 좋아해가지고 그걸 노벨상 받고 그러더니 갑자기 회사를 차려가지고 기억을 증강시키는 그 사람이 발견한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가지 호르몬 같은 것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단순화시키고 그런 물질들이 몇 개 있다고요 그걸 만드는 기억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한참 전인데 아직까지 뭐가 나왔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봤고 제 생각에 뭐냐면요 우리 기억 중에 필요한 걸 없애고 아니 필요한 걸 각 간직하고 필요 없는 걸 없애야 되는데 제가 말도 안 나오네 말을 많이 했더니 근데 거꾸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이거든요 그걸 방법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정말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잘 선택해서 갖고 있는 건데 어느 걸 선택해서 간직하고 어떤 거 없애야 할지 알면 얼마 좋겠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고 다만 옛날 기억 때문에 너무나 자꾸 자극이 돼가지고 안 되겠으면 그런데 호르몬이 트랜스미터가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약이 그런 거예요 약을 써서 그런 걸 좀 컴다운 시키면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이 된 거죠 인셉션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이제 제가 어떤 학교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인터스텔라에서 킵손을 프로듀서로 이렇게 고용을 했었던 것처럼요 그 이 사람은 어떤 영화를 하나 만들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대학교에 가서 몇 개월간 정신분석학 수업을 직접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동생이 조나단 논란이라고 해서 그 동생이 각본을 다 쓰거든요 그 동생 각본이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공동을 이제 각본을 같이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 아 네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겁니다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이제 주요한 그런 테마로 오는데요 그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은 기억을 어떻게 이제 그 잊고 싶은 기억을 잊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에서 그렇게 기억을 잊는 방법은 기억을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심연 밑에 이렇게 묻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그 영화에서는 아내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의 아내들이 다 죽은 상태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를 그 패러디해서 죽은 아내의 사회라고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아내를 잃은 상처에 의해서 이제 계속 고통을 받고 그 기억을 조작하고 그 기억을 감추려고 하는 주인공들이 계속 등장하는 게 이제 그 논란의 영화 세계의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영화 내용이 주로 인간의 어려운 부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학의 기술은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요 로봇카처럼 신체 일부를 바꾸듯이 뇌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평균인데요 90세의 40%가 알츠형 하이머 병에 걸린다면 사회적 비용이나 굉장히 인간의 존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검진 때 주로 암이나 혈액 이런 것을 사전에 해가지고 조치를 하거든요 뇌도 그럴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알츠형의 병은 어떤 호르몬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파킨슨 병 같은 경우는 도파라고 아주 잘라져 있죠 그래서 도파약을 쓰면 떨던 사람도 안 떨리고 좋아서 퇴행성 질환 치고는 그것도 제일 난편인데 알츠형은 주로 아세틸콜린이 많이 떨어져서 그 약을 주면 잠실은 좋아져요 이만큼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이렇게 나빠지자면 약을 쓰면 이만큼 나빠지니까 좀 낫긴 하지만 여전히 나빠는 지죠 그리고 아세틸콜린 이외에 여러 가지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치료가 안 돼서 문제인데 지금 학자들 얘기는 이미 알츠형으로 기억에 감을 하고 이제 잘 모를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이미 뇌가 많이 망가진 다음에야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늦어서 이제 초기에 기억력이 깜빡거리는 게 50밖에 안 됐을 때부터 미리 사서 약을 쓰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뇌에 축적이 되면 이제 생기는 건데 아밀로이드를 이미징화소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 현재 들어와서 찍는데 그걸 찍으면 깜빡깜빡한 사람 중에서 그거 없으면 그냥 알츠형만 아니겠고 그게 몇 개 있으면 그 사람이 알츠형으로 강성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무슨 약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임상 연구를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다 비싸기 때문에 그걸 많은 환자를 모아서 하기가 힘들어서 안 되지만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미리미리 해서 또 알츠형이 생길 만한 유전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미리 잡아서 초기에 고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사실 뇌가 망가지고 사지가 마비된 사람 뇌는 괜찮고 아까 말한 그 맨 처음에 밀년 달러 베이비에 나온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 See Inside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 망가져서 머리만 돌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식했을 때 몸하고 따로 몸을 머리에 이식한 거냐 머리를 왜 이식한 거냐 아귀가 있죠 그러나 다들 의사들은 몸을 이식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뇌가 그 사람이지 뇌 몸은 아무나 붙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통째로 그런 사람을 이식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1970년대 미국 사람들이 해서 동무를 많이 했죠 많이 해서 일부 개가 잠깐 살아서 걷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식물인간된 이런 사람 또는 마비된 사람들이 예약을 파서 많이 해서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수술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금방 은퇴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이 아마 잘 안될 것 같아요 실험이라는 게 끝까지 가다가 안되는 수가 많거든요 뭐가 안됐으니까 도망갔겠죠 현재 그냥 그 사람은 예약만 돼있지 생전 수술을 안 하는데 잘하면 몸을 이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네 질문 있으시면 저기 뒤에 손 드신 분 잘못 들었던 건지 아니면 스쳐 들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올드보이하고 페이책이랑 거미수 부분에서 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메멘터도 그렇고 그 여기다 메모를 했는데 잠시만요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뇌의 어떤 부분이 자극되거나 손상이 돼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그 보통 진짜 충격을 받아서 머리를 두들겨 맞거나 이래서 뇌가 손상이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이런 자극을 받으면 뇌의 그 부분이 좀 손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손상이 되나요? 네 저는 이제 신경과 의사기 때문에 뇌가 손상당하는 사람을 봐서 정신과 의사는 안 봅니다만 정신과에서는 다중인격장애라고 그러죠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 충격받은 다음에 그 인간으로 있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간처럼 행동하는 걸 말하는데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희귀해서 영화에 쓰기에는 좋으니까 영화에는 많이 나와요 옛날에도 마음의 행론가 글레아 크라슨이 나오는 영화가 그런 충격받은 다음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던 그런 게 있거든요 요새는 더 많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적어서 별로 연구가 안 돼 있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를 바꾼다고 일단 생각할 뿐이지 뇌의 무슨 문제하고 또는 뇌의 호르몬의 변화과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더 아시는 바 있으신가요? 쥐가 좋아하지만 그래도 쥐도 바뀌나요 성격이? 쥐도 사실은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그래서 사실 동물학자들도 왜 쥐들이 이런 개인차가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요 저희는 쥐를 모델로 해서 사람을 유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각 개인들이 보이는 차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놀랍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쥐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이 쥐들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라운 환경, 교육, 먹는 거 다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들 해왔거든요 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쥐 사육하는 큰 연구소들마다 보면 대형 사육식사들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온도에서 습도 맞춰주고 똑같은 데서 똑같은 걸 먹고 자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뇌 기능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실망스러운 대답이긴 하지만 잘 모릅니다 그게 왜 예를 들어서 어떤 밖에서 제가 또 하는 전공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쥐들이 리액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다른데 스트레스는 손에 만져지는 게 아니라서 사실은 이게 밖에서 물리적으로 탁 때렸을 때는 여기가 딱 손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는 뇌의 어느 부위에 어떻게 어루만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직 많이 갖고 있는 질문이라고 답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문솔이가 연기를 잘했다는 영화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다른 병명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뇌성마비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뇌성마비가 뇌와 관련된 질환으로 가장 보기가 어렵고 또 당사자가 평생을 장애로 인해서 고생을 하는데 그 뇌성마비 장애의 원인이 운동 중추 또는 손해라고 하는데 그 뇌성마비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새롭게 하이머 질병처럼 어떤 치료적 뇌과학적으로 어떤 교명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깊은 질문인데 뇌성마비는 대개는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일찍 나왔거나 너무 늦게 나왔거나 아니면 너무 산모가 출혈이 있거나 아이가 거꾸로 누워있다가 나왔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뇌성마비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주로 망가지는 뇌성마비가 있거든요 아까 그 문솔이가 바로 그 연기를 한 거예요 뇌성마비 환자를 처음 어릴 때 없때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 어릴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긴장이상증을 일으키는 병은 많아요 뇌졸중도 기저핵이 망가지면 다 올 수 있는데 뇌성마비는 어릴 때 못하게 망가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건데 이 움직이는 부분이 조금밖에 없으면 요새는 약도 많이 좋아서 약도 좋아지고 약으로 또는 보톡스 같은 걸 넣어서 이런 게 구부러지는 걸 풀어주면 좀 낫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뇌성마비는 다 망가져요 온몸이 다 이르기 때문에 그걸 다 보톡스로 할 수가 없어서 사실 가장 난제입니다 뇌성마비는요 아직까지도요 계속 연구 중인데 아직까지는 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이 앞에 손 들어주신 여자분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운이 좋게 추가로 와가지고 강연을 처음 들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은 아까 초반에 변연계 말씀하시면서 모성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들 변연계가 있을 텐데 그럼 남자분들은 거기에 부성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변연계가 있는데 전두엽에서 사회적인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둘이 싸운다면 어떤 거가 주로 승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인데 남자도 물론 변연계에서 사랑이 나오죠 근데 일반적으로 변연계의 활성화는 우리가 이제 기능적 MRI라고 통 속에 들어가서 뭐 손을 움직여 버리면 여기 활성화 되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하죠 그리고 Empathy라고 그럴까요? 애가 우는 소리 들리면 여자들은 변연계가 막 활성화돼요 남자들은 별로 안 해요 긴감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녀의 차이가 변연계에 활성화가 있고 여성과 남성은 양쪽 뇌가 여성은 양쪽 뇌을 같이 많이 쓰고 여성은 남성은 한쪽만 쓰는 경향이 있고 양쪽 뇌을 연결해주는 뇌이 아닌 다리가 여자가 좀 더 두껍거든요 여성과 남성은 오랫동안 삶이 달라왔기 때문에 여성이 오랫동안 아이를 케어했고 예민했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여성에 예민해요 모든 감각이에요 뭐 근데 길러여서 그런 게 아니라 애기도 그래요 갓난 애기도 여자가 훨씬 더 예민하다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같을 수는 없어요 뇌로 볼 때는 몰라요 똑같이 생활을 하다보면 똑같아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특성을 특장을 살려서 서로 서로 도와서 서로 가서 제가 보기에 변연계와 심피지를 둘 다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남자가 도와줘야지 남자가 애 봐주지 않으면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그걸 이해해서 차이를 그런 좋은 사회를 그런 좋은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은 바뀌었는데요 딱 한 분만 네 아까 그 오아시스 말씀하시면서 근긴장 이상증 같은 경우가 기저핵의 손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계속 이번 cg 강의를 들으면서도 계속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근육 하나하나의 일종의 어떤 세포나 그것마다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이런 경우에는 기저핵이겠죠 거기에서 그거에 맵핑되어 있는 세포 하나하나 당 뇌의 어떤 뉴런이나 그 통제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신경 따월이 굉장히 굵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혹시 그게 대답이 되실지 궁금합니다 네 기저핵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저핵에 있는 세포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세포가 어떻게 망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좀 더 고등적인 뇌에서는 네트워크가 중요해서 하나가 중요하게 보다는 연결고리로 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고 같은 거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된 장소가 있고 주된 세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계산 같은 거는 왼쪽에 두정엽이거든요 거기 딱 망가지면 갑자기 계산 잘하던 주인 아저씨가 저는 계산을 못하거든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런 걸 보면 분명히 전문적인 게 있고 또 서로의 네트워크도 같이 있고 콤바인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질문 받는 시간을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기자님한테보다는 김 교수님한테 이 두 번째 파트는 너무 질문이 많이 집중돼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크리스퍼 논란 같은 감독이 굉장히 많아진다면 저희 같은 과학자들도 영화계로 진출할 찬스가 많이 생길까요? 그럼요 네 물론 많고요 지금도 아마 이제 아직 한국에서 이제 기술이 그렇게까지 많이 그 발전을 그러니까 제작비 대비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제 이런 SF 그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 나오는 뭐 인셉션 인터스텔라 이런 SF들이 많이는 못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영화들이 더 많이 제작이 되면은 당연히 그 자문위원으로 과학자분들을 모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나중에 이제 뇌과학 쪽 이제 그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기억에 대한 테마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다룬 영화가 있으면요 한번 그 제가 이제 아는 감독님이면 김종선 교수님을 한번 추천을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이면 되지만 선생님은 아마 연기를 하시려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었어요 까베오로 네 감사합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런 또 강연하시고 또 토론해 보신 소감에 대해서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김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느낀 거는 정말 그 많이 아시고 또 영화도 그렇고 뇌도 그렇고 특히 또 한 분도 조르시는 분이 없이 똘똘하게 제가 강의를 못했음에도 울고하고 하셔서 너무나 제가 기분이 좋았고 많이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도 처음으로 그 영화 기자라는 분은 저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해서 옆에서 제가 많이 배웠고요 선생님도 아주 사회를 잘해주셔서 오늘 아주 정말 기분 좋고 보람있는 그런 강연이 된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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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요즘 한국영화든 영화만 계속 보다가 이 과학 쪽 얘기를 들으니까요 완전히 뭔가 좀 다른 뇌의 어떤 다른 측면을 쓰는 것 같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환기가 되는 확실히 활력이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그 영화랑 과학 쪽에 크로스오버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저도 좀 이렇게 과학자분들 그리고 이제 또 과학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영화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네 다음 주 강연 예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키스트에 계시는 정수영 박사님이 강연자로 나오셔서 착각하는 내라야 한다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시고요 패널로서는 카이스트의 103번 교수님 그 다음에 엔세 대학교의 정상철 교수님이 참여하십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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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